아시아 최고의 부자, 무일푼에서 52조원 자산을 일군 리카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내 성공의 비결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다. 물론 실패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으며 주요 트렌드를 잡아 큰 이익을 얻고 승자가 되는 것이다. 인내심은 투자에서 꼭 필요하며 나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깊이 생각한다. 일시적인 이익이나 손실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추구한다. 하지만 수학의 계절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이익에 대한 유혹은 많은 투자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투자는 개인의 의지와 품격에 의해 극에 좌우된다. 결국 장기 투자의 성공은 확고한 의지에서 나온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무한의 부입니다. 이 책은 찻집 알바부터 시작하여 52조 원의 자산을 일군 홍콩 1위 아시아 최고의 부자 리카싱의 일대기를 담은 책입니다. 워렌 버펫도 리카싱은 현대 경영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경영과 투자의 규제입니다. 리카싱은 14세의 찻집 종업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54개국에서 부동산,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세인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삶으로부터 인생과 투자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1. 장기 투자에서 꼭 필요한 이것 2. 결정적인 순간을 읽어내는 눈 3. 시장의 폭락을 피했던 비법 4. 실패 가능성을 0%로 수렴하는 두 가지 원칙 5. 죽음을 이겨낸 성공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장기 투자에서 꼭 필요한 이것 아버지가 폐결액으로 죽었듯 나는 죽음의 공포 속에 피가래를 뱉으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죽음을 이겨낸 후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인내심 또한 나에겐 별것 아니었다. 어차피 시간이란 죽을 운명이었던 나에게 주어진 보너스와 같았다. 2000년 2월 나는 허치슨 완포아가 보유한 오렌지 텔레콤의 44% 지분을 독일 통신기업 만네스만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거래 금액은 1130억 홍콩 달러로 이는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것은 2000년 평균 환율 기준으로 대략 18조 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 천억 매각은 상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허치슨 완포아의 최고 투자 사례로 남았다. 허치슨 완포아는 리카싱의 회사고 오렌지 텔레콤은 이 회사가 투자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허치슨 완포아는 현금 외에도 만네스만 주식을 받았다. 세 달 후 만네스만이 보다폰에 인수되며 주가가 크게 상승해 추가로 500억 홍콩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이 거래로 허치슨 완포아의 주가는 2000년 87%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나를 슈퍼맨이라고 불렀다. 사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성과 뒤에는 상상 이상의 노력이 있다. 천억 매각도 예외가 아니며 이는 10년에 걸친 정교한 계획의 결과였다. 오렌지 텔레콤의 전시는 영국의 레빗 텔레콤이다. 허스키 에너지를 인수한 직후 나는 통신 사업이 에너지 사업처럼 안정적 수입과 장기 투자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럽통신 산업이 침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를 84억 홍콩 달러에 신속히 인수했다. 4년 후 사용자 수가 3,800만 명으로 급증했고 오렌지는 영국 3위 통신사가 되었다. 당시 유럽의 두 대형 통신사인 만네스만과 보다폰이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3위인 오렌지로는 두 회사를 이길 수 없었기에 나는 오렌지 매각을 결정했다. 그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거품이 불고 있었고 전체 산업이 상승기에 있었다. 나는 매각 의사를 밝히면서도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만네스만과 보다폰의 오렌지를 인수하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근접해 있어 이 메시지는 효과적이었다. 이후 나는 허견닝에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허견닝은 리카씩이 오렌지 텔레콤에 파견한 대표입니다. 예상대로 두 회사 모두 대표를 파견해 협상에 나섰고 인수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인터넷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 시장의 열기 속에서 만네스만은 1130억 홍콩달러의 현금과 자사 주식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양측은 인수합병에 합의했다. 최종 협상 단계에서 나는 유럽에 가지 않았지만 밤에 휴대전화를 켜놓고 기다렸다. 새벽 한두시경 유럽에서 온 허견닝의 전화를 받았고 모든 상황을 듣고 난 후 나는 침착하게 알았다고 말한 뒤 다시 잠들었다. 이 결과는 이미 예측했던 범위 안에 있었고 10년 계획의 결실이었다. 마침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후에 허견닝은 이 매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장기 투자를 추구한다. 일부 사업 매각으로 전략적 위치를 개선할 수 있다면 고려한다. 합리적 수익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동일 분야에서 투자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다. 오렌지 텔레콤의 2G 사업을 317억 달러에 매각했지만 글로벌 3G 사업의 총 비용은 144억 달러 이하로 예상한다.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발전 잠재력이 더 큰 3G를 선택할 것이다. 내가 오렌지를 매각한 진정한 이유는 천억 홍콩 달러의 수익이 아니라 허치슨 완포화가 더 유리한 위치에서 3G 시장에 도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렌지 매각으로 지난 10년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다음 10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렌지 매각의 성공은 허치슨 완포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거래 중 하나로 국내외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이의 부러움을 샀다. 많은 사람이 내 경영 비결을 알고 싶어 했다. 내 성공의 비결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다. 물론 실패보다는 성공 확률을 높이며 주요 트렌드를 잡아 큰 이익을 얻고 승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나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인내하는 편이다. 이 인내심은 투자에서도 발휘되며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깊이 생각한다. 일시적 이익이나 손실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추구한다. 그래서 청쿵 실업과 허치슨 완포화의 프로젝트들은 종종 5년, 7년 이상 걸린다. 하지만 일단 성과를 내면 그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수학의 계절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이익에 대한 유혹은 많은 프로젝트를 중도해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즈니스의 성공이 기회, 지식, 전략, 명성, 환경 등 다양한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의지와 품격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깨닫게 된다. 결국 장기 투자의 성공은 확고한 의지에서 나온다. 리카씩은 사업가지만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기업을 인수해서 키워나가는 형식으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사업 내용이지만 거의 투자와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업을 할 때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앞으로 7에서 8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의지는 그 개인의 의지와 품격에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빌게이츠 리카씩은 늘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하다. 젊은 시절부터 신문과 책을 탐독하고 창의적인 사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의 플라스틱꽃 사업 아이디어도 1940년대 후반 우연히 읽은 영자신문에서 떠올린 것이다.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이게 투자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현대의 트렌드를 읽고 있는가? 혹시 스마트폰으로 SNS만 흘터보고 있지 않은가? 매일 15분이라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읽거나 평소 관심 없던 주제의 책을 한 권 골라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또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얻어보자. 두 번째는 결정적 순간을 읽어내는 눈입니다. 실패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모든 실패 요인을 줄이는 건 성공으로 가는 기초다. 1966년 은행예금 인출 사태로 홍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고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대규모 이민이 발생하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는 전쟁의 위협을 느끼며 상황을 주의깊게 보고 있었다. 중앙 정부가 무력을 통해 홍콩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에 홍콩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대규모 이민이 시작되었다. 부유한 이민자들이 부동산을 헐값에 팔았고 새 건물들도 수요가 없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 시장은 매물은 많고 구매자는 적어 가격이 하락했고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들은 어려움에 처했다.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서 나도 걱정이 많았다. 어린 시절 전쟁의 파괴력을 경험했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발전이 무의미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계속해서 사태의 전개를 주시했다. 몇 달 후 본토 상황이 안정되자 나도 차분해졌다. 홍콩이 본토의 유일한 대외무역 통로이기에 중앙정부가 전쟁 대신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 결론내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플라스틱 공장과 기존 부동산 수익을 모두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했다. 해외 이주자들이 급히 내놓은 좋은 건물들을 헐값에 샀고 건설비가 저렴할 때 많은 고층 빌딩을 세웠다. 완공 후에도 매각하지 않고 임대만 하며 천천히 자금을 회수했다. 다른 이들이 부동산을 팔 때 나는 모든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건설을 진행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바보 짓을 한다고 생각하며 실패를 예상했다. 나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대규모로 매각하면 나는 대규모로 매입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1970년 홍콩 경제와 부동산 업계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 내 소유 부동산은 2273평에서 9836평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 가치와 연간 임대 수입도 급증했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덕에 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큰 이익을 얻었다. 외부 사람들은 내가 비범한 행운을 가진 것인지 도박처럼 큰 판을 벌여 운 좋게 이긴 것인지 혹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나만이 이것이 행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결정은 최신 정보를 종합해서 내린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 시기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발전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기를 잡으려면 먼저 정확한 자료와 최신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시기를 잡을 수 있는지는 평소의 발걸음이 적절한 때의 힘을 발휘하여 경쟁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시기를 잡는 핵심은 자신과 상대방을 아는 것이다. 지식의 가장 큰 역할은 통찰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직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직관은 신뢰할 수 있는 나침판이 아니다. 시대는 계속 진보함으로 우리는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공통점을 보면 시장의 폭락기에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힘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읽어내는 눈은 평소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통찰력과 판단력을 길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계속 습득을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평소에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폭락을 피했던 비법입니다. 나는 홍콩과 중국의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 의도와는 달리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나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킨다. 첫째, 입지다. 둘째, 절대 마지막 한 푼까지 욕심내지 않는 것이다. 2013년 9월 한때 중국 본토 부동산의 풍향계로 여겨졌던 왕스가 자신의 신화웨이보에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 영리한 리카싱 성생이 베이징과 상하이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신호다. 조심해야 한다. 이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내 부동산 프로젝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이러한 행보는 외부에서 리카싱이 중국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하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호황을 맞았을 때 나는 오히려 8개 기업의 주식을 매도했다. 그의 말 나는 최근 홍콩 주식 시장이 계속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내가 주식을 대거 매각한 후 실제로 항생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07년 말 3만 1638포인트였던 지수는 2008년 초 2만 5천포인트로 떨어졌다. 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았지만 나는 이 투자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큰 이익을 얻었다. 내 사업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 부채와 대출 문제를 다룰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듯 신중하게 접근한다. 둘째, 부동산 경영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간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되면 경영의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한 푼까지 벌겠다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주식에서도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을 때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나는 중국 본토와 홍콩의 고가 부동산을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마지막 동전으로 보았다. 내게는 위험을 감수하며 돈을 버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더 중요했다. 내 사고 방식은 단순하다. 회사 발전을 위해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내 자본 철수가 애국과 연관되어 많은 비난을 받을 줄은 몰랐다. 내가 마지막 동전을 벌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시장 변동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마지막 동전을 벌고 싶지 않았다. 둘째, 경제 대세 속에서도 마지막 동전을 벌고 싶지 않았다. 나는 주주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져야 했고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아직 좋고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 때 과감히 철수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투자 대가들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경기가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거품이 형성될 때 항상 팔고 나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중국 내륙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몇 년만 더 늦게 팔았더라면 얼마나 더 벌 수 있었을지 아쉬워했다. 그러나 나도 사람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의 선택을 할 뿐이다. 과유불급은 지나침이 모자란만 못하다는 뜻으로 욕심을 경계하라는 경고다. 역사를 돌아보면 욕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지불패다. 쉽게 말해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일이든 한계를 정하고 그 선에 도달하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 더 큰 이익이 눈앞에 있어도 더 높은 명예가 기다리고 있어도 말이다. 이 원칙은 단순하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마지막 한 푼까지 벌려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희망적 사고에 빠지게 된다. 이 좋은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최고점에서 주식을 팔고 싶어 한다. 그러나 리카쌕은 마지막 동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그는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을 배제하고 기대값이 최적인 시점에 매매를 실행한다. 이 원칙은 부동산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정말 투자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패 가능성 0으로 수렴하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7만 명이 정말 코압입니다.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의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찻집에서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나는 종종 아버지가 남기신 새해 축복 굵기를 되새겼다. 장군과 재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남자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챗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나는 이제 찻집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14살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찻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외삼촌의 제안으로 중남시계에 입사했다. 과거 외삼촌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마음을 바꾼 이유는 간단했다. 찻집에서 일하며 단순 노동만으로는 큰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젠가 시계점을 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난 상인이 되기에 앞서 기초를 다지고 싶었다. 외삼촌은 혈연관계라는 이유로 나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 나는 중남시계 수습생으로서 회사의 모든 규정을 철저히 따랐다. 청소부터 차 끓이기, 물나르기, 심부름까지 기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찻집에서의 엄격한 훈련 덕분에 이러한 일들은 능숙하게 해놨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난 후의 자투리 시간, 심지어 휴식 시간조차 아껴가며 시계 기술을 익혔다. 선배들이 작업을 유심히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며 손에 굳은살이 박히도록 연습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단 6개월 만에 다양한 시계 모델을 능숙하게 조립하고 복잡한 수립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뛰어난 시계 상인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946년 초 나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시계점을 떠나 작은 철물 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결정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안정된 직장과 밝은 전망을 뒤로하고 새로운 분야로 뛰어든 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내 생각은 명확했다. 시계점을 여는 목표는 아직 멀었지만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배웠다고 판단했다. 외삼촌의 체면을 고려해 내 의견은 많이 억눌러야 했다. 이곳에서 계속 일한다면 안정적인 수익과 편안한 생활이 보장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이 안락함이 내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과감히 결심했다.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기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찻집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시계를 판매하는 것과 달리 철물 공장에서의 영업은 훨씬 더 고된 일이었다. 고객을 찾아 직접 거리로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두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고객을 만났다. 이러한 방식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잠재 고객과 접촉할 기회이기도 했다.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본래 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이기에 낯선 이와의 대화를 꺼리는 편이었기에 이는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전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있다고 믿었다. 고객과 마주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미리 구상하고 철저히 준비했다. 혼자 건넬 말을 연습하고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야 비로소 낯선 이에게 다가갈 용기가 났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 몇 년 후에는 다양한 자리에서 언변과 통찰력이 생겼다. 영업을 통해 나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깨달았다. 첫째, 한 시간이라도 남들보다 더 일하기. 둘째, 남들보다 한 시간이라도 더 생각하기. 나는 남들보다 1분이라도 더 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판매 방식에도 창의성이 필요했다. 즉 많은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더 일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더 생각하기를 이야기하는 게 정말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가들도 중요시하는 게 독자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데 사업의 성공에서도 생각하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카싱은 오성쿨 호텔인 그레트하야트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속 가서 사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장을 만나서 500개의 철통을 주문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찻집에서 알바를 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던 습관, 평소 책을 읽으며 지식을 습득한 것, 남들보다 더 일하고 더 생각하기를 원칙으로 삼아온 것의 결과였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나의 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이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고객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성실함으로 평판을 쌓았고 18세의 총 지배인이 되었다. 고생할 줄 알고 고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리카싱은 찻집, 시계점, 철물 공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영의 탄탄한 기초를 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깨달았다. 금명과 창의적 사고의 조화였다. 금면암은 기본적인 성과를 보장했고 창의적 사고는 그 성과를 배가시켰다. 사람이 평범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남들보다 금면하지 않고 남들보다 생각을 덜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세상엔 기회가 없다. 위로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늘 존재해 왔다. 하지만 리카싱이 말하는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일하기,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생각하는 시간 같기를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음을 이겨낸 성공의 원리입니다. 찻집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아버지와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기침과 함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고 검사 결과 폐결액 진단을 받았다. 나도 아버지처럼 죽게 될까? 라는 생각에 망연자실했다. 당시 나는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허약한 상태였다. 게다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이 병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죽음이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걱정하는 얼굴을 보고 내색하지 않았다. 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내야 했다.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나는 헌책에서 배운 의학 지식으로 자가치료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들어 마시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몸에 기운이 없을 때는 소금물로 버텼다. 생선 내장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찻집 주방장에게 남은 생선 내장을 얻었다. 역겨운 맛에 구역질이 났지만 생선 내장을 끓여 억지로 삼켰다. 이 기간에 나는 음식의 맛은 전혀 승경 쓰지 않고 오로지 영양만을 생각하며 식사했다. 꾸준히 운동하고 청결과 위생에도 특히 신경 썼다. 이는 단순한 건강관리나 치료가 아니라 가족과 나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나는 이렇게 1년을 버티며 의료적 도움 없이 기적적으로 폐결액을 이겨냈다. 이 처절한 투쟁을 통해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불가능은 없다고 믿게 되었다. 죽음도 노력으로 이겨냈는데 그 무엇이 두려울까? 병마와 싸우면서도 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광동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차를 즐겨 마셨기에 차찜에는 새벽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우리는 아침 5시경 출근해 영업 준비를 했다. 나는 이 일을 소중히 여겼고 항상 10분 일찍 도착해 가장 늦게까지 일했다.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바닥을 쓸고 닦으며 손님에게 차를 따르는 나이 일과는 단조롭고 반복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기계적인 일에 곧 지루함을 느낀다. 손발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메말라가고 머리는 녹슬어간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이 단순한 일들을 내 인생을 바꿀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찻집은 작은 사회였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경제적 배경, 성격, 출신지를 가지고 모여들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책 속에서만 파묻혀 있던 나에게 생동감 넘치는 찻집의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는 손님들의 출신과 직업, 재산 정도, 성격을 추측하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이런 습관은 자연스레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안목을 길러주었다. 손님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보는 시각은 점점 넓어졌고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이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단골 손님들이 들어서면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차와 다과를 정확히 내놓을 수 있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손님들은 감탄하며 나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고객 만족은 높은 평가로 이어졌고 결국 내 급여도 올랐다. 내게 찻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값진 학교였다. 나는 사람들이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다. 또한 고객의 취향과 행동을 분석하는 안목도 길렀다. 이 과정에서 자안스럽게 일의 핵심을 터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찻집에서의 일은 너무나 고되었고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나는 사흘밤낮을 꼬박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감히 그럴 수 없었다. 가족의 생계가 내 어깨에 달려있었기에 이 일자리를 놓칠 수는 없었다. 고된 노동과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때로는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졌다. 한밤중에 나는 자주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든든한 인맥도 없다. 내가 단지 끈기 있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바꿀 수 있는 걸까? 간신히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나는 그 생각들을 과감히 밀어내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개인이 얻는 보상과 성과는 그가 과거에 쏟아부은 노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력은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20세 이전의 성과는 온전히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진다. 20세에서 30세 사이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고 운이 따른다면 노력한 사람 중 약 10%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 90%의 성과는 여전히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 원리는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젊은 시절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노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값진 경험과 기중한 기회의 토대가 되어 후에 운이라고 불리는 작은 이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공의 대부분은 개인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정된다. 이 진리는 비단 사업에만 국간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결국 열쇠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며 오직 끊임없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노력들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 쓸모없는 노력은 없다. 이 노력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힘을 발휘한다.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추가적인 노력은 단순한 덧셈이 아닌 곱셈의 결과를 가져온다. 리카씩에게 매 순간은 배움의 기회였다. 첫집에서 반복되는 일상도 그에겐 단순한 노동이 아닌 미래를 향한 값진 준비 과정이었다. 그는 일하며 언어를 익히고 사람을 읽는 날차로운 통창력을 키웠으며 끈기와 성실함으로 경영의 기초를 다졌다. 리카씩은 일찍이 깨달았다. 작은 노력의 꾸준한 축적이 우리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는 이 놀라운 현상을 노력의 복리효과라 명명했다. 우리는 종종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노력을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노력이 꾸준히 쌓이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복리효과다. 즉 우리가 투자해서도 복리효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인생에서도 노력의 복리효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그 노력이 복리로 쌓여서 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왕징님이 지은 무한의 부위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 리카싱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인생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너무 좋고 이번 시간에 영상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